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50m에 달하는 거센 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이 정도면 우산을 들고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는 정도입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고 숨을 쉬기 힘든 정도입니다 추석 30m만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입간판이나 표지판들도 순식간에 흉기로 변할 수 있습니다 천억 30m의 바람에서는 나무가 뿌리채 뽑힐 수도 있기 때문에 천억 30m의 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천억 30m의 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천억 30m의 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천억 31m의 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천억 30m의 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